자 이번에 시험 분석 드릴 종목은 대주산업입니다 대주산업 대주산업은 뭐 동전주 치고는 회사 내용은 뭐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금 흐름이 아주 뭐 빵빵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래도 동전주 치고는 그래도 믿을만한 그런 회사 이지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바닥에서 500원에 매수를 하면 저는 이 종목을 약 900% 가까이는 무조건 먹을 종목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종목을 이 종목을 바닥에서 58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이 종목을 목표가를 900%를 잡았는가 자 그 분석 시향 정보를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기 이전에요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여러분들이 앞으로라도 저를 찾아오시면 이런 대박 주식 시리즈가 저희 카페에 정의원 추천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 하시고 강력 홀딩 하시면 이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사람을 잘 만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꼭 메인 공지창에 있는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임 모음집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5개든 10개든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인생을 저한테 풍째로 맡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박 인생으로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립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010-2173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자 대주산업을 제가 이 종목을 이 종목을 왜 55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냐면 자 2013년도에 대주산업의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거 대박이다 자 대주산업 500원짜리 동종주치고는 이거 믿을만한 해서거든요 그래서 작전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는 걸 제가 보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닥에서 매수 해놓고 2, 3년만 가지고 가라 이 500원짜리 종목 이 대주산업 너희들을 가지고 가면 2, 3년 안에 무조건 1억 투자하면 9억이 될 것이고 1000만원 투자하면 8천만원 9천만원이 될 종목이다 자 이 종목이 지금 1차 꼭지 목표가를 치고 지금 하방 압박이 강한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매수하고 있는 종목 매수하고 싶은 종목 자 그런 종목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면 이 종목을 어떤 종목이든지 대박이 날지 쪽박이 날지 여러분들이 한번 검증을 받으시고 매수를 하셔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대주산업의 550원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이제 반등권이 오면서 매물대, 저항대, 지지대를 강력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 반등이 오고 자 직전 정거점을 여기서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번에 4,300원 바닥 분석가 550원 대비 약 850%, 850% 넘게 거의 뭐 900% 터졌죠 5945 대충 잡아서 자 이렇게 약 800% 넘게 수익이 나면서 지금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작전 세력들이 열심히 카페에다가 문자메시지 돌리면서 이 종목을 매수 의견 드리고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조심하셔야 된다 왜? 대주산업이 지금 바닥에서 550원대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잠재자산이지만 지금 현재의 잠재자산에 비하면 이 종목을 굳이 이렇게 비싼 금액에 살 이유는 없다 자 이게 제 지론입니다 자 동종목 사기꾼 카페들한테 속아서 여러분들 인생 폐가망신 하기 전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위기 대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잠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 수 있는 구간이지만 차트 분석을 제가 정밀 분석을 해드리면 이 구간이 매물대가 지금 굉장히 많은 구간이다 그래서 올라오면 때려맞고 지금 밀리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못 진입 들어갔다가 몇 푼 얻어먹으려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게 돼서 이 강력한 매물벽을 뚫지 못하면 오히려 큰 손실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종목의 매물벽이 높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투자를 하시는데 주의를 요하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고요 이런 대박 바닥주를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오셔서 미리 선 매수를 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Those of you guy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